그정도로 볶고 또 딴 도로보죠 이거 좀 자박자박해서 요리한 게 딴 데 그정도? 좀만 더? 좀만 더 얘들 충분히 장기 쓸게 오케이 그정도 됐다 높이좀 얘가 너무 올라왔으니까 얘가 너무 올라왔으니까 조금 맞춰 얘들이 충분히 다 잠길 수 있게 이 위에다가 다시 또 돌가루 뿌려줘도 돼 일단 붙여보고요 힝힛 이렇게